안성훈, 미스터 트롯 3분의 대박과 마이세럽의 성공 비결은? 출연료가 3,500만원에 달하는 이웃? 안성훈은 TV조선의 인기 오지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3분에서 화려한 우승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잡았다. 그 후 그의 인기는 급속도로 상승했고 팬들과 대중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안성훈의 성공 비결, 그의 수입 구조, 그리고 그가 왜 마이세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심도 깊게 분석해보겠다. 1. 안성훈의 음악 여정 안성훈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장했다. 그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해왔다. 특히 트로트 장르는 그의 정체성과 잘 맞아떨어지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1.1 어린 시절과 음악적 배경 안성훈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노래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는 밴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음악적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1.2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도전 안성훈은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했지만 미스터 트롯 3분에서 비로소 주목받게 되었다. 그는 매회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그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발휘했다. 그가 보여준 다채로운 무대는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1 미스터 트롯 3분에서의 눈부신 활약 미스터 트롯 3분에서 안성훈은 단순한 트롯 가수가 아닌 뛰어난 엔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매 무대마다 새로운 퍼포먼스와 감정표현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2.1 뛰어난 무대 장악력 안성훈은 무대 위에서 뛰어난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가 선택한 곡들은 대중에게 친숙하면서도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특히 무대에서의 감정표현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2.2 팬들과의 소통 안성훈은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팬들이 남긴 댓글에 성실히 답변하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더욱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다. 3. 독창적인 무대와 퍼포먼스 안성훈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의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하여 새로운 매력을 창출하고 있다. 3.1 장르의 융합 그의 무대에서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안성훈은 댄스, 발라드, 록 등 여러 스타일을 시도하며 대중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장르의 융합은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3.2 감정표현과 연출 안성훈은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의 고음 부분에서의 강렬한 보이스와 진정성 있는 감정은 관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뻗어나가며 대중의 심금을 울린다. 4. 출연료와 수익 구조 안성훈의 출연료가 최대 3,500만원에 달하는 이유는 그의 인지도와 인기에 기인한다. 그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4.1 출연료의 급격한 상승 그의 출연료가 상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방송과 공연을 통해 형성된 높은 인지도다. 둘째, 그는 다양한 행사와 방송에 초대받으며 그의 출연료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4.2 광고와 협찬 수익 안성훈은 광고 및 협찬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신뢰도와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 활동은 그의 재정적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5.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안성훈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팬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5.1 팬들과의 소통 강화 안성훈의 유튜브 채널에는 무대 리허설, 팬 미팅, 일상 브이로그 등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되어 있으며 팬들은 그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 5.2 광고 수익 발생 안성훈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도 상당하다. 그의 영상은 수만 명이 시청하며 매우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은 그가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6. 예능 프로그램 출연 안성훈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며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의 예능 출연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6.1 유머와 매력 발산 안성훈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머러스한 모습과 재치있는 답변으로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는 예능 출연을 통해 대중과의 친밀감을 높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방송사에서 그의 출연을 요청하고 있다. 6.2 방송사와의 협업 안성훈의 예능 출연은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활동은 그가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 안성훈이 마이세럽에서 1위를 지속적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이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에게 꾸준히 메시지를 남기고 팬들이 남긴 댓글에 성실히 답변하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1 팬들의 지지와 응원 안성훈의 팬들은 그가 보여준 노력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팬들은 SNS를 통해 그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그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지지는 안성훈이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8. 안성훈의 미래와 기대 안성훈의 현재 성공은 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지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진화가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 8.1 향후 계획과 목표 안성훈은 계속해서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탐구할 계획이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팬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8.2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안성훈의 성공은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다. 그의 활동은 트로트 장르의 다각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9. 이결론 안성훈의 성공 비결은 그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무대 위에서의 끊임없는 노력에 있다. 그는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과 감성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노력과 팬들과의 소통은 앞으로도 그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며 트로트 장르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훈은 단순히 미스터 트로트 3분의 우승자에서 끝나지 않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와 무대가 대중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과 그의 진정한 매력을 더욱 많이 보여주길 바라며 많은 팬들과 함께 그의 여정을 응원할 것이다.